여기 뒷망대로 모셔가지고 50... 50짜리 50짜리 오우... 되게 아쉬운 소리 너무 무서워 고춧가루 가슴라 좀 더 유럽 같지? 오늘의 오늘의 공연 오늘의 주문은 오늘의 주문은 오늘의 주문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초콜릿 고기 고춧가루 중간에서 고추어볼 때 굉장히 소금이 별로다 모든 양파가 소금이 너무 잘ã은 거 같아요 그래서 양파에서 소금을 먼저 먹은 여행을 먹기 전에 한편 말을 능지 않습니까? 여기 해산룩을 먹기 전에 한편 공동М역이 비빔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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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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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! 3번! 모른다 한글자막 by 한효정